이번 주 이슈 스파이크 그야말로 무결점입니다 바로 여자부 GS 칼텍스 킥스 공격 성공률 42.9% 1위 오픈 공격 성공률 40.7% 1위 퀵 오픈 46.3% 1위 서브 에이스 2.11개로 1위 블록킹 2.67개 1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장소연이 맞습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평대가 형성되면서 경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공격 총하면서 1위 3위가 다 GS 칼텍스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담당 PD가 GS 칼텍스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벤져스 음악을 깔았거든요 정말 지금 여자부에서는 어벤져스급의 활약은 GS 칼텍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1라운드에 전승을 했잖아요 제가 GS 칼텍스를 지금 보면 물론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는 건 당연한데 차상현 감독이 전수를 좀 눈여겨봤습니다 왜냐하면 차상현 감독이 상대 팀을 어떤 팀을 전수를 펼칠 때 보면 딱 한 선수를 놓고 그 전수를 펼치는데 소위 말해서 물기신 작전이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로 한 명 이 선수를 마크를 해야겠다 싶으면 그 선수는 확실하게 마크를 하더라고요 1차전 때 흥국생명을 만나면서 이재영 선수를 묶어놨던 내용이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재영 선수 앞에 높은 브루킹을 붙여넣었고요 또 현대건설전에서는 고혜림 선수 쪽에서 그 서브를 계속 공략을 하면서 고혜림 선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전술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결점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GS 칼텍스에게 약점 굳이 찾는다면 어떤 요소에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리시브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공격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굳이 그 결점을 찾는다 하면 결점이라고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GS 칼텍스가 점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리드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최천식 의원과 이선규 의원이 보시기에도 사실 GS 칼텍스의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 러츠 선수인데 2m6이란 말이죠 굉장히 남자부에서도 큰 키거든요 그런데 저 러츠 선수를 보면 전에 2005, 2006, 2006, 2007 현대캐피털에 활약했던 쇼눈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얼굴 생김사랑 인상이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김호철 감독이 외국인 선수 선발했던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젊어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다 이래야만 한국무대에서 열심히 적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맞아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 비슷한 양상을 러츠 선수가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2m6cm의 여자부의 네트 높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치트키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 여자부 중에서 키 큰 선수들이 한 19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러츠 선수가 만약에 남자 선수였다면 거의 한 2m20에 육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상대방으로서의 압박감과 위압감은 정말 크죠 그냥 러츠 선수가 전 위에 있을 때 뒤꿈치만 살짝 들고 손만 올려도 그 벽은 상당히 높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장소연이요 그런 공격을 했던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살짝 뒤꿈치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팔꿈치 네트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볼도 굉장히 파워 있게 실리고요 지금 삼각편인데 모든 전술이 다 좋은데 또 러츠 선수가 그 한자리 블루킹을 자리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츠와 함께하는 제스칼텍스의 지금 무패 행진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2라운드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